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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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왔다 캐나다팀이 대단한 화석을 발견한 것 청소년기쯤으로 보이는 타로버사우루스의 아래턱뼈 사실 타로버사우루스가 머리뼈가 발견되는 것은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탐사하면서 타로버사우루스가 있는 흔적은 발뼈나 다리뼈로 인지는 됐지만 전체적인 공격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발견한 이 턱뼈하고 머리뼈 부분은 사막에서 황금을 찾은 것만큼이나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대원 모두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처음 발견된 머리뼈에 감사되는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이 지역은 화석을 함유한 지층이 부드러워 간단한 손 도구로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흩어진 뼈들을 찾기 위해서는 절사면을 가능한 한 깊숙이 파들어가야 한다 일곱 명의 대원이 발굴에 매달렸다 머리뼈와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시 목뼈의 일부가 발견됐다 파틱아니아nin 눈에 뇌스 이렇게 해냈의 인ек cortar spider pleasure 이런 장면은 그치에 따라서 이거에 뇌스 보일care 그것도 에센터에서 완전히 바구소트 뇌스 대이터로 털 end 터로 원 그 자리를 고향으로 뇌스 뇌스 터로 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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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나간다고 했지 약 6톤 정도 특히 머리도 좀 무거워서 두 다리로 걷기가 쉽진 않아 그래서 목에서부터 아홉 번째 꼬리뼈까지 뼛속은 비어있어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보려고 말이야 하늘을 나는 새들하고 같은 특징이지 발굴 작업은 닷새 동안 계속됐다 절사면을 1, 2미터 이상 파들어갔지만 아쉽게도 타르보사우루스의 전체 골격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타르보사우루스의 이빨과 목뼈 그리고 머리뼈 일부를 확보했다 대원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베이스 캠프가 분주해진다 배 animal